구글 좀 봐주세요. 오늘도 좋네요. 엔비디아가 30%만 입절하고 구글 사고 싶어요. 냉천 의견 부탁합니다. 냉천 의견. 알파벳이 최근에 되게 좋은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냥 못 가서 가는 건가? 사단체 고치 갔는데 이미? 사단체 고치 돌파했어요. 알파벳 은근히 왔습니다. 은근히. 어떻습니까? 예사님 보시기에 알파벳의 강세. 뭐라 그러죠? 이게 아직까지 실적이 또 나올 때 뭔가 저번에 실적 나올 때마다 이제 또 실망감을 줬죠. 그리고 발표 전까지도 주가가 좋고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뉴스는 그날 그날 그걸로 끝내버리고 지금까지의 일은 회복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앞서도 그랬지만 대형주 중에서는 못 간 거 위주로 지금 올라가요. 아 아마존같이? 아마존은 뭐 빠졌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못 갔던 지금 보시면은 애플, 구글, 테슬라 중에 구글이 먼저 이제 가장 먼저 가고 보시면 많이 올랐던 뭐 엔비디아 메타는 둔화되고 있죠. 엔비디아는 더 둔화된 거. 굉장히 그러니까 뭐 냉철하게 그러면 구글을 가긴 가야죠. 신고가 돌파했으니까. 그러면 아까 질문이 엔비디아 30% 입자라고 구글 가는 거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죠? 냉철하게 하라면서요. 냉철하게. 객관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신고점 돌파한 걸 사야지 뭐 20위선 깨지로 내려오는 거를 들고 있으라는 건 뭐. 그렇죠. 매매를 하시겠다는 거니까 냉철하게 그냥 말하는 거죠. 감정 이런 거 뭐 AI 산업이 좋아요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객관적으로. 현 시점에.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30%니까 뭐 많은 것도 아니니까. 저는 알파벳 차트를 오랜만에 봤는데 이렇게 좋을지 몰랐어요. 완전 좋은. 와 차트가 너무 좋은데요. 돌파하니까 이제 막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 보이네요. 30%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제 엔비디아가 맛이 가갖고 마이너스 1.5%로 맛이 갔어요. 완전히 엔비디아는.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옆으로 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AMD 인텔 하락하고 있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빠지고 있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슈마콤도 2%가 빠지고 있고. 뭐 이득 코퍼레이션 같이 다 이런 거 다 빠지네요. 전반적으로 어떤 뭐 인공지능에 물려있는 기업 하락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메타가 쉬는 게 많이 올라간 게 쉬고 있는 양상력을 보입니다. 엔비디아 전망을 하는데. 저 아까 얘기했죠. 엔비디아는 아직도 저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만약에 아 이거 너무 불편하다. 주가 빠지고 불편하다. 그 다음에 걱정이 크신 분들은 파시고 다른 거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천도 안 갔다 생각이 들죠. 그렇게 좋은 걸 GDC 보여주고 천도 안 갔다. 그래서 여전히 인공지능 시장의 90%는 여기 거 쓰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번에 B200에 대한 가격을 그냥 올리지 않고 판매한 거 봤을 때는 그냥 자신감 있다. 자신감 있고. 한번 해볼 때 해봐라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시장에. 여러 경쟁 칩이 있겠죠. 개발하겠죠. 그런데 그걸 누가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생태계를 만들어 놨고. 후다 쓰고 그 다음에 칩 딱 쓰면 다른 거 못 쓰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가 완전 완벽하게. 제가 봤더니 보통 연구원 분들이 하실 때 보면 후다 쓰지 말고 다른 거 못 쓴대요. 그러니까 거의 익숙해진 것 바람에 거의 엔비디아의 생태계가 또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뭐 문제없다. 그 다음에 오늘 빠지는 게 기사가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목푸짓고 하향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빠지는 거죠. 그냥 빠지는 거. 여러분들이 왜 빠지는지 종목을 선별하실 때 이게 진짜 어떤 칩은쟁이 내용이 나와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왜 올라가는 이유가 없는데 왜 올라가냐. 그걸 하지 않거든요. 그냥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빠질 때 이유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늘도 가서 인터뷰할 때 없으면 사라고 전 조언했어요. 사라. 인공지능 관련 주가 없으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작년에 나왔던 매출이 600억 달러 초반이죠. 여기 나오죠? 매출이 609억 달러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다음에 올해 나오는 연간 매출이 보통 1,100억 달러 나와죠. 1,90억 달러 나오지 않습니까? 하면 지금부터 이 매출이 또 한 80번 이상 증가한 거예요. 증가하니까 나쁘지 않겠죠. 그다음에 5월 20일 나오고 있는 전망치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매출이 225억 달러 정도 나오고 EPS가 5달러 중마까지 나오거든요. 엄청 커진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기획까지 빠질 게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시구 있는 과정에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보고 그때 뭐 예전에 나왔던 작년에 여름부터 이어진 박스권 한 6개월 동안 이어졌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아마 종가상에서는요. 이거 봐도 높이 끝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조금 회복하고 끝난 걸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강세 종목의 특징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 드리고 나머지 이사님께서 또 보완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라 전망. 이사님 얘기해야지. 내가 얘기하면 쟤는 너무 좋아하는 애니까 좋아하는 애가 아니라 단격을 비싸게 사셨으면 고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입장에서야 시가총액 1위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사님한테 더 물어보면 안 되겠네. 이사님은 더 하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움직인다고 해서 손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투자하는 사람은 버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가지고 물리면 한 십몇 프로씩 물려버리면 소위 말해 1등주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삼성전자를 사도 수익 나는 사람이 있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듯이 엔비디아를 사도 수익 나는 사람이 있고 손해나는 사람이 생기는 게 주식시장인데 어떻게 보면 갑갑하겠죠. 사고 나서 재미를 하나도 못 봤을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 한 템포 그런 분들이야. 쉴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살려면 지금 봐서는 800까지도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추매를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에는 또 김박스권 그러니까 실적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서 제가 EPS가 그 다음 해에 30달러 그 가격을 지금 받아가지고 주가가 이런 거거든요. 아 1년치가? 그렇죠. 그 30에 곱하기 30에서 9백 EPS 30달러에 30에 곱해서 900이에요. 네 그렇죠. 이거보다 높게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전망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나올 거로 지금 보는 사람들은 뭐 1200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니면 멀티프를 더 받아야 되는데 모멘텀이 떨어졌으니까 그건 어렵고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봐서는 단기에 사신 분들은 괴로울 것 같아요. 아 단기에 사신 분들은 괴롭다? 솔직히 괴로울 것 같아요. 글쎄요. 고점 대비 14%거든요. 고점에 물렸다 쳐도 그런데 14% 물린 것 같고 이렇게 괴로워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죠. 아예 여기다 올인한 거죠. 올인. 그냥 해서 그냥 전체사을 박아놓은 다음에 걱정하시는 거 첫 번째 그 같고 좀 무리해서 내 원금을 박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끌어와서 박은 게 그거 아니면 굳이 14% 고점 잡으면 고점 아주 꼭대에 잡았다 쳤을 때 974라고 각을 쳤을 때 하는 건데 그 정도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10%는 그냥 웬만하면 다 이렇게 빠지거든요. 뭐 더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혹시 정 불안하신 분들은 저는 가끔 가다 봅니다만 교수님이나 어떤 박사님이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주식 전문가 아니고 그런 거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막 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냥 유튜브 보시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거 보시면 얼마나 이 엔비디아에 대한 약간 뭐죠? 대단히 생각하는지 거기 다음에 나옵니다. 정말 아주 좋은 기업이다. 평가가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경쟁이 안 된다. 현재까지도 올해까지는 경쟁이 안 될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불필요한 얘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잘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5월도 곧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아마 나중에 저희가 또 추억으로 오늘 4월 9일자 방송을 한번 소환하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향후 모더나는 이번 임상실험 결과에 따라 좋아지타인데 추메을 계속해도 어떨까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메 모더나의 임상실험을 뭘 하고 있죠? 오늘 올라가네 오늘 올라가는데 저희가 이제 뭐 백신 말고는 그 약 1일을 모르는데 뭔가 있겠죠?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데 모더나인데 모더나인데 이게 뭡니까? RSV RSV 이게 5월 12일 날 의미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뭐 뭐죠? 이건 뭐죠? 무슨 바이러스 같은데 이런 건데 이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건데 뭐 글쎄요 좋은 줄 모르겠고 무슨 백신 같은데 그렇습니다. F대 승인이 임박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요. 제가 보기에 지금 모더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PER이 굉장히 낮아요. 없네? 아 없구나 적자 보면서 굉장히 가치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져있고 과거에 백신을 다 잊혀지게 되면 어떻게 좀 모더나가 좀 매입이 필요해 보일까요? 이사님? 보시기에? 어 지금 뭐 조금 위치가 좀 그런데 예 아 추메면 이미 보유하신 거 아닙니까? 추메면? 예 추메면 보유하신 건데 어 그러면 5월 12일 날 아까 얘기했던 그 약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같이 보시죠. 뭐 예 아까 무슨 백신인데요? RSV RSV 뭔 백신이냐면요 RSV 되게 좋은 백신인 것 같아요. 잘 모르시면 그걸 그거다가 한번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아마 검색해도 모르실걸요? 정확한 여러 가지 효능을 저희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거 임박했을 때 일단은 지금 올라가는 거 보여집니다. 다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 많이 또 하락해 있고 추메는 그때 한번 결정해보자 5월 10일 나오는 거니까 그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갑니다. 저희가 약까지는 다 몰라요. 모릅니다. 호흡기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백신이래요. 호흡기 바이러스 백신이래요. 그렇죠. 호흡기지. 이쪽이 원래 그쪽으로 많이 했잖아요. 호흡기 쪽에 뭔가 좀 도와준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런 게 효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허피디께서 이게 아이들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 합니다. 호흡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건데 그걸 또 막아주는 영유아 노인 이런 데는 좀 위험하다. 그렇군요. 그러면 돈이 되나? 아니 뭐 다 맞아야지 돈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지금 시장이 RSV 시장이 지금 100억 달러 적지 않죠. 100억 달러면 적지 않습니다. 아 애기들이 엄청 걸리납니다. 애기들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그 모더나의 1년 매출이 100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하면 이것도 괜찮은 거네요. 그럼 일단은 좋은 걸로 한번 확인시켜야 됩니다. 100억 달러니까. 애기들이 많이 걸리고 이걸 또 이제 약간 블러버스트 약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5월 12일 날 결정된다 하니까 그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흡기 호흡기 뭐야? 뭐요? 미사님?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그러니까 뭐 그냥 호흡기 바이러스인가 보죠.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거 우리 허피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호흡기 쪽에 있는 질병이다.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약이니까 한번 5월 12일 날 다시 결과를 보십시오. 만약에 좋아지면 진짜 추메 추메가 충분히 필요해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뭐 8% 올라와도요. 아직까지 뭐 바닥에서 있는 듯한 기억이 안 보여요.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고 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런데 매출을 100억 달러 잡을 수 있는 마켓셰어가 그런 거니까 이제 좀 많이 가져오면 그것도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